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대학 캠퍼스에서 대덕대 모델학과 여대생들이 꽃길을 걷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야외 워킹 수업 장면인데요. 꽃과 어우러진 8등신 미녀들의 자태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벚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대덕대 캠퍼스. 모델학과 재학생 80여 명이 벚꽃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곧이어 8등신 미녀들의 화려한 행진이 시작됩니다. 눈부신 각선미에 맞춰 하늘에선 꽃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벚꽃 아래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 되고 싶다는 느낌이 더 들었고,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는 모델이 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습니다. 이들의 행진은 모델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워킹 훈련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편 채 하이힐 앞굽이 지면에 먼저 닿도록 일자 걸음을 해야 하는 힘든 과정입니다. 이 대학이 모델학과를 개설한 건 2004년. 벚꽃이 필 무렵엔 어김없이 야외 워킹 수업을 펼치며 모델 지망생들의 꿈을 키워줬습니다. 그 덕에 이 대학은 아시아 슈퍼모델 우승을 비롯해 국내 정상급 모델과 배우를 배출하는 산실로 자리 잡았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